집안에 쳐다별게요 해서 체력을 세우시면 어려워요 팝스처장은 어떻게 한번의 손질을 해보니까요 치를를 안치겠습니다 무금 쿵 7으로 갑니다 고 하나씩 합니다 시작 쿵쿡 쿵쿵쿵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렇죠 또 생생년 꿈과 같네 좋다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허여 그것만 어찌 월요 백년이랴 못하는 것이 백년이랴 날 적에도 슬 보고 가는 곳도 슬 보라 날 적에 웃고 우는 것은 알기는 걱정에서 우는 것이요 날 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꾸니구 아는 소스러워 온다 인생이 500년이 어디라 어마어냐 엊그제 명춘 홍안이 온 날 백발이 태고 오니 훅난 것도 설치만은 느긋은 곳은 묵설레 인생 백년 곳은 많지만은 다 느긋은 미래는 포식 없네 수방차 잇몸물 뒤개 탁컬이 차라리 잇몸물 저 포수에 부탁하였으면 저 물고기와 에이은 아이라 largest 흥 get better 가로마는 떠나서로 마라 가는 길고 난 세월 인생상을 탓하리오 너와 세상 본인네들 이내 반말 들어서 청춘 세월을 하기말고 집을 허면 좀 놀아 한 박자도 안 틀렸구만 너는 유홍이 아팍 유홍이 찰떡 유홍이 아팍 유홍이 찰떡 유홍이 아팍 유홍이 아팍 유홍이 아팍 유홍이 아팍 유홍이 아팍 아 잠시 후에 너무 급해요 유홍이 아팍 유홍이 아팍 거만하게 싹 버티면서 아주 장자연하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게 하고 거만 좀 거듭하게 펴면서 유홍이 아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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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이 이제 감기약을 금방 먹어갖고 목이 이제 말러 그러니까는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장담만 맞으면 되니까 그 거시기들이 배웠던 것이 무엇이지? 자매님이 명인명창 그 생각이 안 나 명인명창이 명기명창이 나지 명기명창 풍류랑과 강민호사 시켜 교군 태워갑세우고 일등 세약서 통영갓 황태철윤 한 장마 너를 부르고 철도 풍류랑 남아 성세도 보고 있고 흙도 있어 아름파리 멋도 가르고 간드려 이기는 풍도 남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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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아 서잔리 천하금호 사방산세는 시정을 말리 건물만한 중이라 서잔리 천하수 나만의 서잔리 이화 좀 탕준대 휘론리 세검정 기년동 달을 지어교 구경 들어가며 널 지르고 그러면 걸어라 서잔리 천하수 아주와주 잘치셨어요 아우다운게 가사랑 썰떨려니 일단 어 이쪽 풍목에 그거를 이제 부드럽게 치시는 연습을 많이 해주고 약간 울리신가되고 핸드폰으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는 강약을 잘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음악할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라도 더욱 이게 여기 하는거 여기 하는거 소리가 달라요 끝에 쳐 보세요 한껏으로 치라고 한껏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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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다듬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소위를 찾으셔야 돼요 같은 땅이라도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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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 복방에서 보면 찰싹 내게 붙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붙더라고요 이렇게 붙더라고요 찰싹 이렇게 쭉 접어요 진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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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중중머리를 또 연습을 시켜갖고 얼른 해야지 중중머리를 쭉 쭉 이렇게 안올때 우리가 북연습을 많이 해버려요 어서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그래서 항상 쭉 그냥 가르쳐 드려 중중머리를 쉽게 얘기하면 중머리를 빨리 치는 중머리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달라요 그게 나중에 전문가이신지 속도가 똑같이 열두각인데 중머리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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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딱쿵딱딱쿵쿵쿵쿵쿵쿵쿵 그러니까 머리로 이제 그걸 계산하지 마시고 입소리로 그 빠르기를 자꾸 이베로 해서 내가 몸에다 스며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지만 아까 중몰리도 하와 무금 따 무금 따 따 무금 쿵차 무금 무금 무금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그거를 딱 줄여버리면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 뿐이거든요 중몰이의 그 쿵딱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거가 딱 되어 있어야 그거를 땡기면 빨라진다고 그게 quanto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꾸 입으로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똑같은데 어떤 게 중몰이고 어떤 게 중몰인지 이제 구음은 비슷한데 이게 스피드룩이 말밖으로 안나오면 거기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볼게요 하푸푸푸푸 준비 시작 헨리 킁킁 헨리 헨리 불어집니다 rid spiral 프리 마이 가져서 전동 거리 워드로와 예 제비 장소 오렴 어데 너는 왜 탈가 봉통 가져노 능부제 미어짜 어데 어데 아메리다 소녀가 가르리다 어데 말린 초선을 다가 태어나 소중한 소물리하여 떨어져 태본에 다리가 찰빡으로 죽게 되었던 꺼진 흥부시를 만나 죽을 목숨지 살았은지 어찌 오면은 내려놓을 겁소리가 제발 덕분에 통초고 어찌 어찌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제비가 들어온다 구러진 다리가 봉통 가져서 전동 거리 워드로와 예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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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 오령을 하되 보는데 다행사 동통 가져노 뭐지? 세바퀴세 세바퀴세 소중한 아래리다 소중한 아래리다 소중한 아래리다 빨리 초선을 다가 태어나 소중한 소물리하여 불길하여 떨어져 태권네 다리가 찰칵 불어져 버그죽게 되었던데 어진 국뽀씨를 만나 우글몽순비 알았으니 어찌 이쁘 어찌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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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